사진 바로 찍어먹어먹는 중 자 하나 둘 셋 너는 떠넘고 미친 거니 많이 들어와 아 저 배가 왔어 아!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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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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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많이 와 줄지 몰랐는데 일단 반갑습니다. 로이킴입니다. 원래는 제가 곧 앨범이 나와요. 그래서 14일날 제가 선공개되는데 그 곡 나오기 전에 좀 길거리에 나가서 보스킹을 하다보면 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제 처음 했었는데 갈수록 스케일이 좀 커지네요. 그렇죠? 여전히 어제 저 연남방에서 그냥 작은 스피커 두 개로 했었는데 네 에이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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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일단 오늘 아무도 여기서 다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래봤자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서 뻑뻑하게 막 몸을 움직이거나 할 필요가 없으실 거에요 그래서 좀 지루하다 싶으면 원래 하도 얘기를 하시고 오늘을 다 다치지 않고 집에 가는 걸로 네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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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를 향기 그대로 저이킹! 뒤에 계신 분들도 들으셨죠 방금? 1절에 2번이랑 2절에 2번 나오거든요? 한번 연습해볼게요 그때를 향기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로이킹!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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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를 향기 그대로 하나 둘 셋 로이킹! 그대가 앉아 있었다는 그 맨지 옆에 안 오도 아직도 나만은 너로 모르겠네 하나에aleb 이겨 미쳐질 뻔 알았지만 안! 그말하면 안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찾았으면 너는 바로 알았지 눈물이 들여 너와 함께 해줘 행복이 가기 전에 너를 찾았으면 너는 바로 알았지 새콤한 벚꽃 몸이 왔네요 집에 없었던 날과서 지겼던 겨울을 지나 흔들던 날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빈팬치를 하자 추억을 꾸려보내요 또 잊지 사랑하다 보면 묘어줄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 그냥 걸리지 않았어 듣지요 너를 찾았으면 나는 바로 알았지 그들 그들 너와 함께 해줘요 이곳을 바라기 전에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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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봉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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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봉봉 저희 오늘 그 불꽃놀이 하던데 보러 가시는 분 계세요? 아 그래요? 저녁때 저 또 보스킨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지 말고 어깨가 없어졌어 조금 부끄러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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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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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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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그리고 힐링 보이스 나와요. 그래서 아 저 저 콘서트도 해요. 아 예매하신 분 계세요? 네!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집사진이 형님께 소개해드리고, 이름이 저쪽 곳곳에 일어나면 물고 Christianity. 저쪽 곳곳에 일어나면 저쪽 곳곳에 일어나면 이럴로 오냐고 일단, 이곳에 일어나면 옷이 힐링한 비트. 어머니 스와의 예외에 드디어 맨에 있는 눈치 leve 고려하시게 여기 있는 부르기 그대여 난 그대 눈을 전봉 순간부터 온다운 그대여 난 그날 수 없는 섬에 든 향기 속에 빠져 난 그대 눈을 향상 너랑 눈렀었고 그대도 말을 항상 바라길 바랬어 난 이젠 말할 거예요 목소리에 담아서 그대여 난 그대를 난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대여 난 그대를 난 정말로 사랑합니다 롤라우라우라우라우라우라우라우라우로 오 그대여 난 그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오 난 오 그대 영원해 그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못난 하루하루가 항상 빠르게 갔었고 그대도 나를 항상 바라길 바랬어 그대 영원하는 Grindel 러브라 좋아합니다 Buzz 와우우 그래요 난 그 때를 난 업말로 살아갑니다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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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로!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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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로블러브! 러브! 러블러브! 러블러블응! 러블러브러브 러블러블러브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그래요 난 그대를 난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래요 난 그대를 난 정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해 지금 몇 시죠? 오 시간이 많네 뭐라고요? 뭐 불러드릴까요? 기완호는 기완호는 왜 몰랐을까? 혼자! 혼자! 그냥 다 그냥 물어봤어요 뭘 듣고 싶어 하시나 그냥 물어봤어요 오늘이 홈발매 8주년이에요? 왜 이렇게 늙었어요? 왜 이렇게 늙었어요? 8년이나 됐다고요? 네 호미를 제가 2집 앨범 타이틀곡인데 그거 불러본지 오래됐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네 5 5 5 5 6 5 6 9 11 10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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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chen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럴 땐 좀 멈출까? 근데 방금 너무 커지면 장난 아니야?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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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팬들 왜 목소리 내다가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민망한 것 같아요 아직 불쌍한 게 아닌데 안 민망해도 되는 거죠 개 멋있다 그게 그 남자 팬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해 뭘 또 불러볼까 뭘 또 불러볼까 말하지 마요 대략하지 마요 하나 얘기해요 저 혼자 그냥 아 그래요 뒤에 다 뒤에 다 아 진짜 뒤에요 뒤에 뒤에 자꾸 밀고 들어온다고 앉을 수가 있을까요 앉으시면 안 보일 것 같아요 뒤에서 앞으로 너무 밀지 마시고 그냥 우리 다치면 안 되잖아요 아 이것도 진짜 아 이것도 진짜 한 12년 만에 불러보는 노래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신뢰한 노래인 것 같아요 10년, 10년 정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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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순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순 없어 나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대론은 제가 그대를 사랑한 numero 정도 원숭이라 자 이제 아 이제 가야되네 저 이제 공 콘서트 아침 6시 버스 타고 김해에서 왔다고? 보고 바로 다시 내려가야 돼 봉경에서 왔어요 형가 어디 갔다고요? 봉경이야 봉경이야? 봉경이야 봉경이야 봉경? 봉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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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 김일관관과 girls 봉경 Bright 봉경 bouncing 봉경인데요 봉경이가 봉경 vak 봉경인가 봉경이가 봉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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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거 보려고? 고마워요. 저 또 콘서트 한다니까 2층 잡았어요 어떻게 타올들은 나라를 잃은 표정을 근데 이게 대개 하나 보면 또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다행히 매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말하지 말라고? 아 콘서트 얘기하지 마요 더 유문해지면 안 되는데 어제 막 콘서트 매진됐다는 얘기하니까 팬분들이 너무 작은 데서 한다고 맞아요 잠시 주경기장에서 하라고 그럼 남아있는 한 4만 5천석을 어떻게 할까요? 아 인당 한 100점씩 사면 되겠다고 네 아 주경기장 주경기장에서 하래 아 너무 웃겨 갖고 그 말이 아 안 웃겨요? 아 그래요? 아 나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작다고 블루스퀘어 너무 작다고 주경기장에서 하래 나를 과제평가한다고요? 나를 과제평가한다고요? 네 살아봐요 나로 과제평가하게 되나 아 자 두 곡 정도만 보고 가볼게요 그래서 새곡 새곡? 아 새로운 노래 아 신곡 신곡 불러줄 것 같았지 아 그때로 돌아가라는 노래가 나와요 제가 14일날 그래서 서옹이로 아 오 아 아 아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때로 돌아가 그때로 돌아가 되면 그때로 돌아가 하셔도 되고 그 노래 진짜 열심히 만들었고 한 이번에 정규앨범도 나와요 4집 내다보니까 그동안 냈던 앨범들보다 훨씬 더 공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들었고 또 제 마음도 많이 들었고 돈도 많이 들었고 기대해달라는 말을 무서워하긴 하는데 기대하셔도 저는 뭐 후회 없는 앨범이라 그때로 돌아오라 그러고 싶지 않아 새로운 노래를 한국도 해볼까? 아니야 이따가 이따가 또 밤에다 뭐 하잖아 그죠? 북서울 꼬메숲? 이름도 꼬메숲이래 심지어 꼬메숲에 5시에 또 버스킹하는데요 그땐 또 다른 노래들을 막 불러드릴 테니까 왜요 왜요? 김해 내일 가요 김해 가야돼 어쩔 수 없지? 내일 일요일인데? 출근하자 아 출근해야 돼 일요일인데? 자영업자라고 자영업자라고 해서 자영업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저도 자영업자라고 해서 흐리댄스 흐리댄스 한 3년 복수였바가 네 아 아 후인도 있나 여기 해병대 갔다 온 사람 있나? 어 어 저 저 들어가겠습니다 선임이셔서 저 네 후인들이 동기인가? 후인들이 온다고 그랬었는데? 왔으면 소리 한번 기압이 빠를구만 이거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아 진짜 이제 한 곡 남았어 괜히 떠들다고 오 오 두 곡 남았어요 두 곡 남았어요? 아 왜 부르냐 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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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눈물 한번 골랐을까 유지 유지 얘기해도 내가 안 보는 거 알면서 왜 자꾸 이렇게 생각나는 거 내 사랑 내 곁에 내 사랑 내 곁에 와 이거 틀면서 뭐라 하지 봐요 네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저 우리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저의 어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생각이 날까 그대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 마저 떠나면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을 모르는 줄 모르고 애써 우산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선고 멀기만 왔는지 저 여린 가진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생각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빛을 버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빛을 버릴 내가 안길 곳은 여기에 마지막 곡 부르고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서 봐요 꿈의 숲에서 봐요 너무너무 고맙고 노래 나오면 많이 들어주실거지? 네 자꾸 홍보로 하게 되네 이러면 안되네 뭐 안될것도 없지 뭐 와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다들 이제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인스타나 뭐 SNS에 뭐 사진을 올리실 분들이 계시면 더 과세포장해서 더 멋있었다 더 잘한다 오케이 나쁜 대기를 좀 덜 써붙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뭐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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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